다음 품질혁신 부문입니다. 수상기업은 주식회사 이오스 하이텍 네, 김을환 대표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2017 대한민국 혁신경영인 대상 품질혁신 부문 주식회사 이오스 하이텍 대표 김을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알칼리 이온수기 또 이온수기 복합필터 전문기업입니다. 이오스 하이텍 세계 최초의 원형 이온수기를 개발했습니다. 최근에는 7인치 TFT LCD를 적용한 이온수기를 개발해서 마무리하면서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품질혁신 부문 이오스 하이텍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